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은 문경의 한 대학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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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인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승리라고요? 궁금증이 커가는 이때. 모두의 앞에 등장한 한 남성. 어, 이분은? 지난 2015년. 오늘처럼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만났던 이범식 씨.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공부하는 자세가 유독 눈에 띄었던 그. 발로 글을 쓰시는 것 같던데. 네, 네, 네. 남아 있는 부분이 이 왼발밖에 없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진 건 막 22살이 되던 해. 꿈 많던 청년은 양팔을 잃게 됐고. 오른쪽 발 또한 의족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남은 왼발로 누구보다 활발한 대학 생활을 즐겼던 주인공. 그런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 많이 놀란 듯한데. 얼굴 다치셨죠.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이나. 내 수업바로 가야 돼. 빨리 갑시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던 열정. 배움의 길을 걸으며 설 자리를 만들겠다던 꿈은 어떻게 됐을까? 원래 2월에 박사학위 취득했고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 약속 제대로 지키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어휴. 오랜 시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던 늦깎이 대학생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니. 하도 이렇게 하다 보이긴 해. 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우와. 왼발 사용도 더 수준급이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황금발이잖아요. 황금발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 꼼지락꼼지락 발가락을 움직여 마우스를 사용하는 건 기본. 이렇게 강의 다 하시는 거예요. 2, 3분에 한 번 꼴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만 한 발 교수님의 수업은 멈춤 없이 쭉 계속 뺀다. 이렇게 컴퓨터를 잡으세요. 우리 모두 감추려고 그래요. 자신의 약점도 감추려고 그러고 자신의 비밀도 감추려고 그러고. 삶을 녹여낸 내용에 수업 집중도 또한 최상. 되게 늦깎이 대학에 들어와서 되게 힘들었는데 너무 놀 뻔하던 거를 기회로 다시 살려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